주세요! 세 글자. 어? 하이? 하이? 와, 진짜 어렵다. 여러분, 힌트 들어갑니다. 1, 5, 2, 3. 이게 뭐야? 어, 창민! 아니, 아니요. 든 거 아니에요, 든 거 아니에요. 든 거 아니에요, 든 거 아니에요. 든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진짜 아니에요. 헤디, 헤디. 헤디! 핫 이슈. 핫 이슈, 핫 이슈. 4미닛. 아... 초과! 간다! 간다, 간다. 1, 2, 3, 4. 여기 다 외워. 여기 다 외워.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그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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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가는 거야? 그만해! 아야야야! 자, 자, 자! 성공! 몇 분으로 하는 거야? 반갑니다, 반갑니다. 빨리 꺼! 빨리 꺼! 1, 2, 3, go! 1, 2, 3, go! 자, 창민 씨! 예, 예. 어떻게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까? 정말 왜 혜리, 혜리 하는지. 여기 와보니까 알 것 같네요. 대단하죠? 안 지쳐요. 거의 저희 엠카보다 더 열심히 춤을 춰요. 그렇죠? 4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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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. 5분.